놀이공원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의 1위 후보 두 팀을 만나볼까요? 에스파와 르스라핌, 뮤뱅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스라핌입니다. 네, 두 팀 모두 1위 후보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에스파 여러분, 1위 후보 옳은 소감 전해주세요. 일단 우리 마이들. 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1위 후보에 오를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1위 후보가 된 만큼 그에 걸맞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2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르스라핌의 1위 후보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이렇게 1위 후보에 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피연아, 너무 고마워요. 네, 앞으로 남은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엔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노래 제목 4행시로 한번 전해볼까요? 아, 네. 저희는 스파이시로 해보겠습니다. 운 띄어주세요. 네. 스. 스파이스하게. 파. 파격적이게. 이.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시. 시작. 오. 네, 센스있는 4행시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르스라핌 분들의 4행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저희는 언포기븐으로 5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운 띄어드릴게요. 언. 언포기븐 활동이 벌써 끝나가네요. 포. 포고 싶을 거예요. 시. 기다려주실 거죠? 그. 도와드릴게. 아직 남아있어요. 은. 은채가 말아주는 이브프시케. 그리고 푸른세염의 아내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두 곡 다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팀의 안무 챌린지를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시죠? 네. 그럼 두 팀 모두 도전? 도전.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에스파의 언포기븐 뮤직 큐. 드리스 헤라핑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완벽합니다. 완벽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드리스 헤라핑의 스파이시 뮤직 큐. 어떠셨나요? 고인자로 활동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세리머니 공약을 들어볼까요? 저희 제목이 스파이시인 만큼 저희가 매운 음식들을 준비해서 앵콜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루스라분은요. 파트를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의 1위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지하 씨가 다음 무대 채채채채 해볼까요? 네, 1위 후보 두 팀의 무대는 잠시 후에 채채채 해보시고요. 그 전에 먼저 아이들의 컴백 무대 만나보시죠. 다 같이 킹컷! 다 같이 킹컷!